모델이야, 모델이야? 이혜정 씨, 이혜정 씨, 이혜정 씨. 세계적인 탑 모델, 이혜정. 이혜정 씨, 이혜정 씨.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파스타 결정하세요. 저는 이수근 오빠를 부탁하겠습니다. 오빠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대박인 게 다른 분 나올 땐 다 같이 나갔는데 안 나갔어요. 아니 이수근 씨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친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K무부 본부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시작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잖아요. 저는 이수근 오빠랑 너무 쿵짝이 잘 맞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간단한 얘기를 못하고. 왜요? 그렇게 3년이 흘렀죠. 김희선 씨하고는 처음 뵙는 건가요? 저희 연아 아빠가 결혼식에 갔어요. 진짜요? 저는 언니보다 남편분을 먼저 뵙었어요. 그래서 근데 혜정 씨를 알아요? 아니면 희준 씨를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 동생을 알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남자분이다. 네.